내가 요새 요즘에 귀농에 관심이 있어요. 귀농? 네,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먼저 노세도 짓고. 제가 귀농 이제 해피 시니어로 들어갔어요. 해피 시니어로 들어가서. 그거 혼자만 하지 말고 같이 보면서 하죠. 조철 씨 배우시려는. 좋아요. 열정이 있네요. 요즘에는 VOD에 시니어에 관심 있는 그런 교양 프로가 있습니다. VOD 이제 단어 사용하시죠. 그러니까. 밑으로 내리고 또 내리고. 방향 버튼을 잘 써주신 잘 사용하시네요. 그것도 요새 슬기로운 농촌 생활. 이거 제가 또 어떨데. 김인욱 씨가 나오네. 너무 반갑습니다. 저렇게 찾아주시니까. 이 오케이 버튼도 한 번만 누르면 안 돼요. 딱 투 터치 돼야 돼요. 투 터치하니까 나왔죠. 뭐든지 이렇게 광고가 붙으니까. 광고가 붙는다는 거는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광고를 자를 수는 없어요? 그거는 이제 방침이라 안 되죠. 안 되는 거죠. 광고 넘어가기. 광고 넘어가기도 이제 저기 서 있어요. 26초까지 뭐 기다리라. 스마트해지셨어. 옆에 있는 글도 지금 읽을 수 있는 여유. 자동차 운전의 백미러를 보겠습니다. 星ול 한글자막 from Bu解 год 브린 far 뭐 inal 백미러를 보면 밥 30 식 gave rió 밥 안